제 7장 청빈의의 사랑 필요한 것이 기적적으로 충족되다. 후하게 주는 분이신 하느님으로부터 프란체스코가 받은 초자연적 선물들 중에서 완전한 가난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를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자라게 한 특별한 특권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가난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한 벗이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현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과 불멸의 사랑 안에서 결혼을 했다. 가난을 위해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기했으며 그가 지닌 모든 것을 벗어던졌다. 사람이 황금에 대해 갈망한다 하더라도 그가 가난에 대해 갈망했던 것만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어떠한 보아도 그가 이 복음의 진주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빈틈없이 지켜진 예는 없었다. 그는 수사들 가운데서 가난에 반대되는 어떤 것이라도 보게 되면 특히 화를 내곤 했다. 그가 종교적 생활을 한 첫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유일한 재산은 수도복 한 벌, 끈, 바지 한 벌이었으며 그는 이것에 만족했다. 그리스도와 성모님이 겪으신 가난의 기억은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그는 가난이 왕 중의 왕이신 분과 그의 어머니의 생애에서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가난을 모든 덕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수사들이 그에게 무슨 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장 가깝게 하는가라고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그는 마치 자기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드러내 놓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믿으시오. 가난은 구원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근원이며 모든 완전의 뿌리이며 그것의 결실은 보이지 않으나 풍성하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 사야 할 보금서에 나오는 밭에 감추어진 보아이오. 그리고 살 수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랑으로 포기해야 하오. 완전한 가난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고 그는 말했다. 모든 세속적인 지혜와 심지어 세상의 지식마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유물을 다 벗어버리면 비로소 그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크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의 품속으로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봉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깊숙이 있는 자신의 의견에 집착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들에게 가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프란체스코는 종종 보금의 구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를 자주 인용하였다. 그러고는 그는 그들이 짓는 집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처럼 작아야만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거기서 수사들은 그 집이 자기들 것이냥 살지 말고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집에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야만 했다. 그는 다른 사람 집에 지붕 아래서 머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평화스럽게 지내는 것이 순례자의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수사들이 건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혹은 그 집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성인 생각으로 그 집이 보금적 가난에 반대된다고 생각되면 여러 번 그는 수사들에게 집을 떠나라고 명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을 허물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가난은 수도회 전체의 바탕이며 수도자들의 생활의 구조 전체가 가난을 기초로 삼아 세워졌다. 따라서 가난이 굳건하면 수도회가 건재할 것이고 가난의 토대가 침식되면 건물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는 수도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보금의 교훈을 성취시켜 나감으로써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개시에 의해서 알았다. 보금에 순명하기 위해 또한 어떤 수사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어날지도 모를 추문을 피하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경우 외엔 어떠한 자도 수도회에 받아주지 않았다. 마르카 안코니다나의 한 사람이 수도원에 받아줄 것을 청했을 때 그는 그에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과 합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가진 것을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오 라고 말했다. 이에 그 지원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친척들에게 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애착에 끌렸다. 그가 돌아와서 성인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아뢰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그를 심히 꾸지지며 아뢰와 같이 말하였다. 당신의 길을 가시오. 파리 형제여 당신은 결코 집이나 가족을 버리지 않았소. 당신은 가진 것을 당신 친척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였소.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가난에 합당하지 못하오. 당신은 세속의 애착에 굴복해놓고 수도생활을 시작하려고 애썼으며 영신적인 건물에다 무가치한 기초를 놓았소. 그 가엾은 친구는 즉시 가족에게 되돌아가 자기의 재산을 요구했으며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길 거절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수도생활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즉각 포기해버렸다. 또 한 번은 포르치운콜라의 성마리아 성당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물질적인 곤란을 당하고 있어서 방문 온 수사들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프란치스코의 대리자가 그에게 다가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가를 말하고 수도원에 들어오는 자가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재산을 좀 가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이것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느님의 인도를 받은 프란치스코는 대답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하느님은 우리가 그 누구를 위해서도 회측에 위배되는 죄를 짓는 것을 금하십니다.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가난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맹세에 대해 가장 가벼운 죄라도 짓게 하느니보다는 오히려 우리 귀부인의 재단 제대보를 벗겨 맨 재단이 된 것을 보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복 대신 동정녀는 재단이 적당히 장식되고 그 대신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당신 아드님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게 하느니보다 자신의 재단이 벗겨진 채로 있고 대신 복음적 권고가 완전히 지켜진 것을 보실 때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인이 한 동료와 아폴리아 지방의 바리 근처를 여행하던 길에 그들은 돈이 꽉 차서 터질 듯한 커다란 지갑이 길 위에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의 동료는 그에게 간청하길 그것을 주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고 설득했으나 프란체스코는 거절했다. 그의 동료가 자기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는 바는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모든 것은 마귀의 계략이라고 그는 덧붙이고 여행을 끝마치려 급히 서두르며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그 수사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거짓된 관대의 정신에 속아서 성인에게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구해주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그를 들복갔다. 마침내 프란체스코는 동료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를 벗기기 위해서 돌아가자는데 동의했다. 그들은 도중에 만난 한 젊은 남자와 함께 지갑을 주우러 되돌아갔다. 거기에서 성인은 잠시 기도하고 난 다음 동료에게 그 지갑을 주우라고 말했다. 그 수사는 당황했고 두려웠다. 그리고 그는 어떤 악마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의 명령에 순명하기 위해 그는 하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고 손을 뻗쳤다. 즉시 지갑에서 한 거대한 뱀이 튀어나오더니 지갑과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그 수사는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버리고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악마였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적의 배반적인 교활성이 벗겨지자 프란체스코는 그의 동료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여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돈이란 악마요 독뱀입니다. 조금 후에 성 프란체스코는 일이 있어 시에나로 가는 도중에 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 깐필리아와 산퀴리코 사이에 길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길에서 그는 키로 보아서도 나이와 외모로 보아서도 꽃 같은 가난한 새 여인과 만났다. 그들은 그에게 환영합니다. 가난한 귀부인이여 라고 새로운 인사로 맞아들였다. 프란체스코는 참된 가난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말을 듣고 기쁨에 넘쳤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특히 그 덕을 가려내어 칭찬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었다. 이 새 여인은 그 인사를 한 뒤에 즉시 눈앞에서 사라지고 성인과 동반했던 수사들은 그들이 너무도 서로 닮았다는 점과 또 그들의 이상한 인사와 또 갑자기 사라졌음을 되살려보고는 이 모든 일은 성인을 위해서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겨우 낼 수 있었을 뿐이었다. 너무도 똑같고 또 그에게 그토록 이상하게 인사를 하고 또한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새 가난한 여인들은 보금적 완덕에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다.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프란체스코가 보금적 완덕을 그의 청빈과 순결과 순명 안에서 똑같이 지켰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비록 그는 가난한 특권을 자신의 특별한 자랑거리로 삼아 그를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신부, 그리고 자신의 아리따운 아가씨라고 불렀지만 말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고자 선택한 것은 가난 안에서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자신을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꼴지로 여기는 방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라도 볼 때마다 그는 즉시 자신을 꾸지지며 그를 본받으라고 자신을 깨우쳤다. 그는 그 사람의 가난을 부러워했으며 그는 청빈의 사랑스런 경기에서 지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한 거지를 만났는데 그가 얼마나 형편없이 입고 있는가를 보고는 감동되어 자기 동료에게 슬프게 외쳤다. 저 사람의 가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으로 가난을 선택했는데 보시오, 그 가난이 저 사람 안에서 더욱 빛나고 있소. 가난에 대한 사랑으로 프란체스코는 저절로 주어진 희사보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한 희사를 쓰길 더 좋아했다. 귀족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는 언제나 그는 먼저 이웃집에 가서 빵을 조금 구걸하곤 했다. 그러고 난 후 자기의 가난 안에서 부유해져서 식탁에 자리를 잡곤 했다. 한 번은 그의 가까운 친구인 오스티아의 추기경의 손님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추기경은 그에게 자기의 식탁에서 먹기로 되어 있는데 그가 애긍을 구하러 감으로써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했다고 불평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스승이여, 나는 더 큰 스승을 존경했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커다란 존경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가난, 특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걸하는 가난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인 예수께서 자신의 가난으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을 때 그분이 지니셨던 왕다운 위험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마음으로 참되이 가난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천상왕국의 계승자와 왕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름으로 나는 단순히 대부로 잠시 동안 당신께 주어진 기만적인 불을 위해서 이 위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수사들에게 희사를 청할 것을 격려할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가시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작은 형제들은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뽑힌 자들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심판자의 칭찬을 받을 만하고 또한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오. 따라서 우리 주님 스스로 뽑힌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얘기하는 보금에서 너무도 분명히 작은 형제란 말을 썼기 때문에 작은 형제란 이름으로 구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 중 큰 축제 때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걸을 하러 나갔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 왕의 천사들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셨다란 말은 하느님의 가난한 자 안에서 완성된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빵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구걸된 것이고 천사들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고 거룩한 가난에 의해 집집마다에서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부하일절 그는 주택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집에 머물고 있어서 구걸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바로 그날 순례자로 가장하여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우리의 주님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형제들에게 마치 순례자나 거지처럼 희사를 청했다. 그는 그것을 겸손히 바꾸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이방인들과 순례자처럼 지내면서 주님의 빠스카를 마치 사막에서의 히브리인들처럼 정신적 가난 안에서 끊임없이 찬미할 수 있는가를 얘기했다. 프란치스코는 희사를 구하러 갔을 때 진실한 정신적 자유에 감동되었다. 이처럼 가난한 이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그를 특별히 보살폈던 것이다. 노세라에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한 번 매우 아파서 고향 사람들이 보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아시시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성인을 따라 사트리아노라 불리는 조그만 마을에 오게 되었는데 때도 늦었고 배도 고팠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으려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여러 집으로 돌아다니며 애를 써보았지만 살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해서 빈손으로 되돌아와야만 했다. 그러자 성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하느님보다 파리에 더 많은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소. 파리는 그가 돈을 두고 늘 쓰는 말이다. 당신들이 이미 시도해보았던 집으로 다시 가서 온갖 겸손을 다해 희사를 간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그 유일한 값으로 주시오. 그것이 수치스럽다거나 당신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관대하고 친절하신 가운데 위대한 희사자이신 하느님에 의해 착한 사람에나 악한 사람에나 희사로서 다 주어지는 것이오. 그 기사들은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희사를 청하러 가서 그들이 돈으로 얻지 못하던 것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얻을 수 있었다. 사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깊이 감동되어 그들이 주어야만 했던 것은 물론 봉사도 호하게 베풀어 주었다. 프란치스코의 부유한 가난은 돈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었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 리에띠 가까이 있는 운둔소에서 아파 누워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의 시중을 받았다. 성인은 가난해서 그에게 보상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보답을 받지 않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시려. 하느님께서 그의 헌신적인 수고를 보답해 주셨다. 그 의사는 새 집을 짓느라 돈을 다 써버렸는데 이때 한 벽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금이 가서 전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이제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모든 신뢰를 성 프란치스코에게 두고서는 완전한 믿음으로 수사들에게 성인이 손댄 무언가를 자기에게 달라고 청했다. 되풀이에서 졸은 끝에 그는 마침내 머리카락을 조금 얻어서 이것을 저녁에 그 틈이 난 사이에 끼워 넣었다. 아침에 그가 일어났을 때 그 틈이 꽉 짜이게 아물려 있어서 틈이 난 자국도 없었으며 머리카락을 뽑아낼 수조차 없었다. 그는 양심적으로 하느님의 성인의 허약한 육신을 시중 들었기에 자기의 집이 무너지려는 위험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또 한 번은 기도에 전심하고자 한 은둔소로 가던 길에 성 프란치스코는 몸이 허약하여 한 가난한 노동자의 낙위를 타고 갔다. 때는 여름철이고 그리고 그 낙위 주인도 성인을 따라 산속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는 길고도 힘든 여행으로 지쳐버렸다. 갈증으로 기절할 것 같아 그는 성인의 뒤에서 갑자기 물 한 모금을 즉각 마시지 않으면 나는 갈증으로 죽을 것이요 라고 외쳤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낙위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하늘로 뻗치고는 무언가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을 알아듣기까지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그는 자기의 은인에게 말했다. 저 바위로 가시오. 그러면 흘러나오는 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오. 크리스도는 자비하심으로 방금 당신을 위하여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해 놓으셨소. 자기의 종들에게 이토록 쉽게 자신을 굽히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아량으로서 목마른 인간은 바위로부터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며 한 인간의 기도의 힘으로써 단단한 돌로부터 자신의 갈증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전에는 그 지점에 결코 물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후에도 아무리 자세히 조사를 했어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몇 장 뒤에서 크리스도께서 그의 종 프란체스코의 중재로 배 위에서 음식을 불어나게 하신 것을 얘기하겠다. 여기에서는 그가 희사로 받은 적은 양의 음식으로 여러 날 동안 전 선원을 굶주림의 위기에서 구한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조카리라. 모세를 본받아 바위에서 물을 끓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는 그들의 양식을 많게 함으로써 엘리아를 본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프란체스코의 가난은 매우 잘 조달되었으므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돈이나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도 음식과 마실 것과 집을 구해줌으로써 기적적으로 조달해 주었다. 하느님께서 거룩한 섭리의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그와 같은 가난이 모자라하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한 단단한 바위가 거지의 청으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풍부히 주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창조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봉사하길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